요즘 한창 대학 축제 기간인데요. 한 국립대에서는 총학생회가 축제 때 지출한 가수 초청 비용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총학생회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국립대 캠퍼스에 붙은 대자복. 대학 총학생회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에 열린 대학 축제. 총학생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 초청 가수 행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MBC가 직접 총학생회가 공개한 초대 가수 초청비를 행사 섭외업체 5곳과 비교해봤습니다. 4월 축제 당시 초청된 가수와 날짜, 곡수 등 같은 조건으로 문의한 결과 총학생회의 가수 초청비는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천팔백만원 정도 더 높았습니다. 3개월이 넘도록 무대응하던 총학생회 측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원론 쪽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가수 같은 경우에는 공연의 곡수, 공연의 날짜, 공연의 장소 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한 가격이 결국 결코 과다지출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축제 등 총학생회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집행부 탄핵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학생회의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는 모두 2,20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탄핵 발휘 정적수인 재학생 3분의 1이 참여했고 총학생회장 등에 대한 탄핵이 공식 발휘됐습니다. 학생회에 대한 탄핵은 빠르면 다음 달 초 학생자치기구인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